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외국어로 나있게 온 단체 톡에 본 글을 외국어로 보냈을 때 그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든지 혹은 다른 나라 제3의 언어로 쉽게 번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카카오톡 있죠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 했어요 그래서 외국어 글을 보낸 톡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톡방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영어로 글을 보냈어요 이렇게 영어로 보냈을 때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든지 혹은 뭐 일본어나 터키어나 불란서나 독어나 이렇게 쉽게 번역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영어 이 부분을 길게 꾹 누릅니다 길게 꾹 누르세요 길게 꾹 누르면요 이러한 여러가지 메뉴가 나와요 자 다시요 길게 꾹 눌렀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번역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번역 이 번역 이란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번역 을 툭 툭 터치 하겠어요 툭 터치 하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감지된 언어가 영어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 보기 있죠 전체 보기 이걸 터치 하면은요 영어로 된 글자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영어로 쓴 글이 다 보입니다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다 보입니다 다음에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당신을 알게되어 매우 급합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아래 번역 복사가 있죠 이걸 복사를 터치하면 이 한국어가 복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의 입력창을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조금 전에 이 영어가 이 영어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한국어 아닌 다른 나라말로 일본어나 독일어나 프랑스로 번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이 영어로 된 것을 영어 아니라도 무슨 언어의 글이라도 좋아요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여기 번역이 나오죠 번역을 터치합니다 번역을 터치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감지된 언어가 여기 나오고 전체를 터치해 보겠어요 나오고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쭉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언어로 나는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언어 변경 이란 메뉴가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요 제가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아까 그 영어를 지금은 한국어가 체크되어 있죠 이걸 일본어나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아랍어 벵고로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스페인어 여러 나라 언어가 나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태리아 네덜란드 폴투갈루 러시아 여러 나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독일을 딱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있어요 이프로에미히젤 이렇게 독일어로 쫙 번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 복사하면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언어 번역 있죠 언어 변경 요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서로 주고받는 화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데서 복사해 온 것을 자기 자신의 창에 넣어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서는 뒤로 빠져 나갑니다 뒤로 빠져 나가서 뒤로 빠져 나갑니다 제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창으로 왔어요 저의 창으로 제가 이러한 것을 어떤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복사해 가지고 와서 여기 붙여 놓고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붙여 놓고 해볼게요 길게 눌러서 여기 영어가 다른 데서 구글이라든가 어떤 사이트에서 복사를 해 왔다고 합니다 툭 터치하면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오죠 들어오죠 여기 들어왔죠 영어나 무슨 언어든지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창에서 하면 됩니다 이걸 또 길게 누르면요 여기에 아까처럼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번역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이와 같이 감지된 언어가 나오고 한국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파고 같은 것을 쓸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카톡에서도 이와 같이 다른 국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번역 복사로 터치해서 여기서 아래쪽에서 붙여 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카톡에서 외국어를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든지 제 3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